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6월 14일 월요일이고 장이 끝난지 8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수부터 보시면은 오늘은 지수가 상방으로 위로 방향을 틀어준 모습이에요. 오전에 갭이 뜬 상태에서 오후장까지 끝까지 올려준 모습입니다. 좀 아쉬운 모습은 거래량이 좀 안나온게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래도 어찌됐든 지수는 지금 거래량에 있어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실게요. 우선 오늘 제가 거래를 했던 걸 보시면은 쌍방울 쌍방울이 상승을 하면서 이스타항공 뭐 메가 관련해서 올라섰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종가 뱉팅 개념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상승을 해주길 바랬는데 아침부터 급락을 해버리길래 추가 매수하고 본탈로 빠져나오기에 바빴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본탈에서 물량 거의 다 줄여주고 다시 종배로 다시 잡았는데 오후장에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하고 또 올라올 때 본탈하고 또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는 비중이 커지고 아침에 저가도 깨버렸기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따지보면 이 쌍방울의 재료 자체가 이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할지 안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본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쳐다보지 않았는데 오후장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건 그래도 좀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며칠 연속으로 계속 하고 있죠. 전선 관련지로 오르고 절반권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반등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단타 관점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파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금요일에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오늘도 오전에 또 떨어지길래 사고 오를 때 팔고 좀 모아가고 있는데 또 오르면 팔고 내일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기술 우리 기술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절반권에 왔는데 아직 제가 생각하는 이것도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팔 사팔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사고 매도 사고 매도 사고 매도 또 오전에도 사고 오후장에 올라줄 때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산업 한전산업도 똑같죠. 우리 원전 관련주고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매도를 해서 다 팔아주고 그 다음에 오전에 또 떨어지길래 매수하고 저가를 깨길래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밑에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올라올 때 또 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고 절반권에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반등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사고 매도하고 또 오늘 초점에서 사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매매도 따지고 보면은 원전 관련주들에서 놀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LG 헬로비전이랑 한솔 로지틱스를 보장했었는데 한솔 로지틱스는 상승을 안 했어요. 이 종목은 삭제를 하고 LG 헬로비전은 모든 조건에 다 괜찮긴 한데 뉴스가 사실 무근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하루도 좀 애매해져 버렸는데 그래도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떨어지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관심 종목의 대장주로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오늘이 6월 14일 월요일 LG 헬로비전은 대장주로 하고 그러면 오늘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의해서 조회 누르고 천억까지 내리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오늘 7천억 가까이 터져가지고 상한가 이후 1일차 내일이 2일차가 되겠네요. 신풍제약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지만 D의 권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하림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이게 이렇게 떨어진지 몰랐는데 이게 하림하고 제가 오늘 그렸던 쌍방울 쌍방울이 오른 거 보니까 쌍방울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홀짝매매라서 이런 상황이 올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어쨌든 다행이네요. 동양 동양은 상한가 이후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오늘 4천억이 퇴졌네요. 이 종목은 이미 올라갈 때 상한가 여기서는 대장주로 보기는 힘들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충분히 대장주가 됐기 때문에 절반권을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동양도 우선은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절반권을 노릴 수 있지 동양은 1, 2, 3일차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호는 아니고 셀트리온은 아니고 쌍방울은 올라갔고 이루원 이루원은 좀 애매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매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KGETS도 계속 오르고 있고 대안전선은 절반권에서 한 번 일봉선 강한 슈팅이 한 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설로직스는 이제 아니고 대교가 상한가를 안 갔었네. 한창재지도 아니고 박설바이오 아니고 시젠도 아니고 이거는 좀 쫄쫄쫄 올라온 감이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물인페이퍼 물인페이퍼가 오늘 1200억이 터졌는데 오전에 빠르게 상한가를 가고 한 번 밀렸었어요. 이 종목은 그래도 거래대금이 좀 터지고 차트상도 좀 괜찮기 때문에 후보군으로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아니고 한일단조도 아니고 뮤앱수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은 무조건 절반권을 매매해야겠죠. KNN은 아니고 SK도 아니고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저만의 대장주는 LG 헬로비전이 되겠고 동양은 이미 대장주가 된 걸로 절반권을 기다려보고 대장주 후보로는 대장주 후보로는 물인페이퍼를 골라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은 괜찮긴 한데 실질적인 종목은 아직 좀 저번주보다는 좋은 종목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